네, 안녕하세요. 21일 지심참의 공부 제11차입니다. 우리 어제 3월 3진날 공부 잘 하셨기 때문에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핵심으로 들어갑니다. 네, 그리고 오늘 공부는 얼핏 생각하면 금강경 제8분부터 14분까지는 공덕비교분이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재물보시와 깨달음의 보시, 지경공덕, 이 경을 갖고 있는 공덕을 계속 비교하는 것이다. 8분부터 14분까지가 그렇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게 뭐 틀린 말은 아니지만 핵심을 놓치기 굉장히 쉽죠. 그러니까 8분, 9분은 그냥 지났, 11, 10분, 8분, 9분, 10분은 그냥 지났지만 11분부터는 맥을 확실히 잡고 들어가셔야지 이 금강경이 얼마나 소중한 경전인지 알게 되며 또 원각경이나 약사경이 이제 소원성취경이라고 해서 스님들께서는 요즘 스님들께서는 원각경 많이 하시고 예전에는 뭐 승속을 불문하고 약사경을 많이 했는데 그 이유가 나와 있는 것이 금강경 8분부터 14분까지입니다. 네, 먼저 이제 그 ANC, Anti-Noise Cancellation이라고 1960년도부터 이제 지금 뭐 핸드폰이라든지 이어폰 이런 데도 다 들어가 있고 텔레비 영화 이런데도 다 들어가 있는 건데 예를 들면 이제 이제 기계음이고 이런 잡음이 있죠. 원래는 없던 잡음이 이렇게 이제 생음악이 아니기 때문에 생기죠. 이게 이제 앞으로 제가 14분까지 계속 말씀드릴 거지만 이런 노이즈라는 게 업이죠. 벗내죠. 이거를 없애주려면 이 노이즈를 Anti-Noise Cancellation 방법에서는 정확히 데콜레이션 되는 반대 파장을 이렇게 넣어줍니다. 상쇄되는 역상 파동을 넣어주죠. Anti-Noise를 이렇게 넣어주죠. 그러면 이렇게 소리가 잡음이 없어지죠. 제가 예전에 이거를 돌비치 시스템이라고 잘못 설명드렸는데 ANC 방법입니다. Anti-Noise Cancellation 이 방법으로 해서 이렇게 평상심으로 만들어 주는 방법인데 업이 있으면 그 업을 상세하는 일을 해서 이렇게 만들고 구하고 바라는 게 있죠. 구하고 바라는 걸 이루게 해줘서 평상심을 만들어 주는 거죠. 이게 약사경 및 모든 보살들의 중생구제 서원이 구하고 바라는 바를 구하고 바라는 바를 이루어지게 해서 평상심을 만드는 다음에 여기서 깨달음을 얻겠다라고 해서 우리가 지금 21일 참회를 이걸 하는 거죠. 이거는 14분까지 계속 말씀드릴 거니까 개념은 이렇게 잡으시고요. 보통 이것도 좀 잡으셔야 돼요. 없을 무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무자를 많이 알고 계시고요. 이런 무자도 간혹 이렇게 북극시 경연대회 같은 데가 보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세 개가 다 무입니다. 근데 이 무는 있는 듯 하지만 사실은 없는 무죠. 있어 보이지만 사실은 없는 무를 이렇게 쓰고요. 이 가운데 무는 진짜 없는 거 진실로 없는 무를 얘기하고 이 무자는 어미 무자하고 같잖아요. 이제 엄마 젖이 이렇게 두 군데 있어야 되고 하는데 이게 없어진 거죠. 그래서 있어야 되는데 지금 잠시 없는 거 있어야지만 없는 거 잠시 없는 거 이거의 무 이거는 있는 듯 하지만 본래는 없는 거다. 이거는 진짜 없는 거다. 그 다음에 이거는 있어야 하지만 잠시 없는 거다. 이 무 세 가지 개념이 이 지금 뭐 수미산이니 뭐 삼천대천세계이니 뭐 뭐 아무튼 아침 저녁 뭐 재물보시하는데 그 보시보다는 금강경 사후계를 전달하는 게 낫다 아시는데 이거의 핵심입니다. 핵심 이건 아셔야 되고요. 오늘 우리가 날짜가 안 맞아서 제가 같이 할게요. 불생불멸과 연생연멸. 일법 일시밀미. 요거를 같이 하는데요. 불생불멸. 원래는 불생불멸이죠. 원래는 불생불멸을 절대 무예색이죠. 그런데 연생연멸로 이렇게 연이 생기고 연이 없어지고 연이 생기고 연이 없어지고 하는 앤티노이즈 방법을 쓰는 거죠. 연생연멸과 그거고요. 이 절대 무예색에서의 작용이 일어나는 것을 연애장이라고 하고 거기서 일어나는 걸 일법이라고 그러고 일심이라고 그러고 일미라고 합니다. 일법 일심일미는 절대 무예색. 그래서 이건 다른 말로 청정심. 심청정. 이렇게 청정심이 일법 일심일미입니다. 이게 청정심인데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노이즈가 생긴 거잖아요. 이게 우리 청정심인데 이런 노이즈가 생겼는데 이런 노이즈를 없애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시 이렇게 평정심으로 만드는 거잖아요. 이게 청정심이잖아요. 이 상태가. 그렇게 되는 개념을 잡으시고요. 오늘 이게 무의복 승분인데요. 이거를 제가 무의복 있는 걸 모르고 없는 걸 구하는 벌을 받는 중생. 신들과 인간은 있는 거는 모르고 없는 걸 구하는 벌을 받고 있는 중생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고통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삶이 모두 고가 돼 버리는 거죠. 이거 이제 유의복과 무의복 개념인데 개념을 잘 잡으셔야지 이게 계속 반복되어서 나오기 때문에 뭐 금강경 뭐 금강경 이게 지금 보이시나요? 이게 지금 제가 화면인데요. 이거 조그만 제 안경만은 이거 예전에 저희 어머니가 금강경 갖고 있으면 복 받는다 그래갖고 이거 주머니에 넣고 다니고 이게 수지가 아니라고요. 이런 게 수지가 아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아시고 하시고요. 수보리와 겐지지강에 모리알수만큼의 다른 겐지지강들이 있고 그 많은 겐지지강들의 모래알의 숫자를 다 합친다고 생각해 보자. 그 모래알수가 셀 수 없이 많지 않겠느냐? 아니 겐지지강에 모래알, 겐지지강 자체도 2500km나 되는데 그런 2500km가 되는 강이 겐지지강에 모래처럼 수억만 개가 있는데 그러면 그 2500km나 되는 강이 수억만 개가 있는데 그 모든 강에 모래알수는 셀 수 없지 많지 않겠느냐? 수보리가 답하였다. 네, 그것은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숫자일 것입니다. 그러나 셀 수는 있죠. 또 센다 그러면 세준이셔 겐지지강의 숫자만큼이라고 해도 수 없이 많을 텐데 그 강들에 있는 모래알 숫자만큼이라고 한다면 어찌 구를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엄청나게 많죠? 수보리야 내 말을 잘 듣거라. 나는 절대로 실없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니라. 라고 부처님이 먼저 말씀하세요. 나 실없는 말 하는 거 아니다. 잘 들어라. 지금 이러시는 거예요. 만약 어떤 선남자 선녀인이 그 모래알수만큼의 많은 우주의 수많은 세상들을 7보, 금, 은, 유리, 작업, 만호, 산호, 호박, 진주, 뭐 금, 은, 유리, 산호, 호박, 진주 이렇게 돼요. 만약 어떤 선남자 선녀인들이 그 모래알수만큼의 많은 우주의 수많은 세상들을 7보로 다 채워 모두 보시한다고 하면 어떻겠느냐? 그 사람이 얻는 복덕은 진실로 막대이 크다고 하지 않겠느냐? 수보리가 답하였다. 네, 그렇습니다. 그가 얻는 복덕은 정말로 많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거는 있는 듯하지만 재물이라는 것은 보시기 그러면 일단 재물이잖아요. 재물이라는 것은 죽으면 하나도 가져가지 못하는 거잖아요. 있는 듯하지만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물을 써요. 있는 듯하지만 없는 거를 보시했으니까 사실은 있는 것이고 귀한 것이지만 본질은 없는 거를 보시했으니까 이거는 유의복 뜻한 바가 있는 복이죠. 이거는 모든 사람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모든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런 구하고 바라는 마음과 거꾸로 된 앤티노이즈 행위를 함으로 해서 그 평화를 얻게 되는 복을 쌓게 되는 그런 유의복이죠. 이런 복은 정말로 많다. 많다. 그런데 부처님이 실없는 말을 나 하는 거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를 다시 들어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부처님이 수보리에게 답하였다. 만약 어떤 선남자 선녀인이 지금 나의 이 법문을 듣고 이 법문의 가르침을 잘 소화하여 그의 몸과 마음에 항상 지니고 또 그 가르침을 자기 앞에 놓여지는 인연의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해주어 그도 또한 이 가르침을 알 수 있게 해준다면 이 사람이 받게 되는 공덕은 앞에 엄청난 재물을 보시한 사람의 공덕보다 더 큰 것이 되는 기라. 이래서 공덕 8분부터 14분까지는 공덕 비교분이다. 라고 스님들이 말씀하시는데 본질적으로 달라요. 이거는 완전 없으른 부예요. 우리 완전 없는데 지금 잠시 있는 거잖아요. 100년을 살건 80년을 살건 120년을 살건 완전히 없는데 잠깐 있는 상태로 있는 거잖아요. 인간만 그런가요? 신들도 그렇죠. 신들도 재물을 좋아하고 명예를 좋아하고 오래 사는 거 좋아해요. 경에 나와 있어요. 진실로 없는 거잖아요. 진실로 없는데 진실로 없는 것을 아는게 부처님이 정각에서 깨우친 화엄 삼매잖아요. 이 진실로 없는 게 잠시 바다 위에 그림자처럼 나타나는 게 해인이잖아요. 진실로 없는 걸 깨달으신 거를 구할 바가 없음을 깨달으신 거를 화엄 삼매 진실로 없어서 구할 바가 없지만 바다 위에 도장처럼 나타나 나타나서 사실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없는 해인 삼매 그래서 화엄 삼매와 해인 삼매가 나오는 거죠. 그런데 진실로 없는 물을 가르쳐준다. 이건 뭐 대박이죠. 가령 비유하면 하늘에 별과 은하수가 그렇게 많다고 그러지만 별이 있는 자리가 많아요. 별이 없는 빈 자리가 많아요. 별이 없는 빈 허공에 별이 있는 거잖아요. 이건 우주 전체를 보시하는 거니까 이거는 진리를 가르쳐주는 거니까 어마무시한 공덕이 되는 거죠. 원래 경은 여기까지 나와있지만 이제 빨리 젊은 세대들에게도 이 이치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첨가한 건데 왜 그런지 알겠느냐 재물보시는 최고의 보시이기는 하지만 본래 없는 것을 임시로 받은 것이며 깨달음 보시는 본래 있는 것을 쓸 수 있게 해주기 때문이니라 마치는 제가 빼주고요 깨달음 재물보시는 본래 없는 것을 임시로 받는 것이고 지경보시 이 깨달음보시는 본래 있는 것을 쓸 수 있게 해주는데 더구나 이걸 다른 사람들까지도 하는 방법을 가르쳐준다. 위타인서라는 거 아니에요. 신들에게도 읽어주는 거 아니에요. 우리 어제 3월 3진날 서왕가 하면서 조상님들 산신님들 천신님들 화엄성중님들 다 서왕가 읽어드렸잖아요. 재물보시는 신들이 도와주는 복을 받지만 신들은요 이런 걸 도와줘요. 있어야 하지만 없는 거 돈을 구하건 사랑을 구하건 건강을 구하건 인연을 구하건 사실은 그런 거 구하는데 이걸 신들이 도와주죠. 조상신도 조상신도 구해주고 지상신들이 이런 걸 많이 해주죠. 조상신도 본주본산 산신 무슨 조항신 이거 해주죠. 이거는 임시방편이죠. 그래서 이런 거는 좀 급수가 낮은 신들도 도와줘요. 재물보시는 신들이 도와주는 복을 받지만 지경보시 이 금강경의 가르침을 깨닫고 이거를 누구에게 설해준다.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해주겠다. 그러면 원각경 같으면 원각경 이제 어제 원각보살장까지 했지만 이제 여기까지 이러한 이치를 알게 되면 신들이 신들도 또한 수명이 있고 지금 정해진 시간 동안 빨리 자기네들도 깨달음을 얻어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세상의 이치를 딱 가르쳐 주시게 되면 구함이 없어도 8만 금강신장님들이 다 나와서 도와주신다고 하는게 원각경이잖아요. 약사경은 뭐 우리 공부하시는 분들 많이 알지만 약사경은 이런 식으로 구하고 바라는게 있으면 일단 구하고 바라는 거를 해주고 그렇게 해주는 이유는 이것을 알게 해주겠다라는 구조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 이게 지금 이 지경공덕이 얼마나 크다라는 거를 이제 아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래서 지경보시는 신들까지도 나서서 도와준다. 약사경과 원각경이 나오는 것처럼 그래서 신들마저도 스스로 나와서 도와주는 복을 받기 때문에 그 복의 크기가 한량 없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원각경과 금강경 제 12 2분부터 15분까지 신들이 일체세간 천인 아수라가 나오잖아요. 이 원리가 계속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무효복승부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뭐 수미산하고 비교하고 뭐 금강경 사구개만이라도 아 그래서 제가 아까도 보여드렸지만 저도 처음에 금강경 잘 모를 때 요거 요거를 뭐 저희 어머니도 저한테 양복에 넣어주고 그랬지만 금강경 사구개를 또 인쇄해가지고 사람들 나눠주고 그거는 그 사람들은 술은 하지만 지는 못하잖아요. 지니지를 못하잖아요. 마치 먹었는데 설사로 다 나가거나 다 토해버리는 거죠. 그게 몸 안으로 소장으로 대장으로 다 들어가서 그 사람의 건강에 다 들어가야 되는 건데 그래서 지금 제가 이런 걸 우리가 몰랐습니다. 그래서 지금 21일 참여하고 있는 거잖아요. 오늘 오늘 그래서 요걸 잘 아시게 되면 이제 어 우리가 지금 음 우리가 지금 네 요 그래서 절대 무의 세계 그러니까 청정심의 세계를 일법 일심 일미고 본래는 불생불멸인데 지금 연생연멸 연기가 있어서 인연으로 생하고 인연으로 멸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재물보시라든가 신들에게 도움받을 수 있는 건 연생연멸인데 우리가 신들이 우리를 돕게 해주는 거는 연생연멸이 아니라 불생불멸입니다. 연생연멸은 없는데 구하러 다니는 처지이고 불생불멸은 있는데 안 쓰고 있는 있는데 몰라서 안 쓰는 것을 가르쳐주는 겁니다. 그래서 금강경 금강경 8분부터 14분까지 이 공덕을 계속 부처님이 비교하시면서 야 나 실없는 소리 하는 거 아니야 악음실언 고요 라는 말이 나오게 되는 거입니다. 저도 금강경 책 쓰고 강의하고 텔레비 나가고 별짓을 다 했지만 그래도 이번에 21일 참여하면서 제 스스로 참여하다 보니까 눈앞에 있으면서도 못 보던 것을 보게 됩니다. 같이 공부하시는 분들 덕택이라고 생각하고 너무 감사드리고 제가 제가 아는 것만큼 아니 그것보다 더 정확히 자기 삶에 맞게끔 큰 깨달음을 얻으셔서 신들마저도 다 구제해 주실 수 있는 그런 분이 되시기를 정말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깨달음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아마 제가 14분 될 때까지 얘기하겠지만 깨달음 깨달음 다음에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깨달음 다음에 해야 될 일이 시각적으로 오늘 말씀드린 건데 깨달음 깨달음 해야 될 일이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 이거 해 줘갖고 이거 만들어 주는 겁니다. 평상시 그러면 그들도 깨달으니까요.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